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3년 동안 직접 개발한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엘, 피아노에서는 바이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 기초에서부터 체르니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전까지 밟는 과정이고 또 바이올린에서는 스즈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색소폰에는 이러한 유명한 책이 없을까? 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왜 색소폰은 그냥 운지를 배우고 바로 가요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권에는 1옥타브를 마스터할 수 있는 훈련 멜로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에는요. 2옥타브, 3옥타브 샵 운지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3권에는 플랫 운지마스터 그 다음에 4권에는 리듬과 박자 마스터 5권에는 꾸미문 완벽 마스터 그 다음에 6권에는 악상과 다이나믹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의 1권부터 한번 제가 구경을 살짝 시켜드린다면 자, 모든 이 책을 보시면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불지? 내가 이걸 한번 들어볼 수가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있어가지고 모든 레벨마다, 모든 챕터마다 모범 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듣고 공부할 수가 있도록 만들었고요. 자, 일단은 책을 넘겨볼게요. 자, 책 안에는요. 자,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지? 이거 한번 들어볼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여기다가 QR코드를 넣는데 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QR코드 찍는 방법 나 모르는데 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QR코드 모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이거 책 어떻게 공부하지? 이거 스스로 내가 독학해야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방법을 여기다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이대로 보시고만 연습하신다면 모든 레벨을 다 끝낼 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라고 하는 내용도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놓은 교재들 어, 소개해놓은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1권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권만 제가 직접 강의까지 넣습니다. 1권은 완전히 기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권만 이렇게 챕터별로 그 영상을 제가 강의를 만들었고요. 자, 이 색소폰의 정석을 가지고 제가 교육을 했더니 어, 내가 1권은 요정도면 끝나겠다. 이 정도 하면 어, 굉장히 이 정도 하겠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석 1권을 제가 직접 레슨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서 교육을 했더니 정말 너무나 빠르게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연주곡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색소폰을 정말 너무나 잘할 수 있게 자신감도 생기고 악보를 보는 능력도 생기고 악보를 하나도 못 봤던 분들도 악보를 나 이제 악보 이런 거 개명악보 필요 없어요. 이제 일반 악보 볼 수 있어요.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했고 아, 그래서 이 정석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 이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확신이 생겨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권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건수, 이 한 권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1권이 끝나면 여기 뒤에 제가 수료증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금 혹시나 레슨을 받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시고 이 수료증을 모으시는 그런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권에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 자, 2권에는 이제 3옥, 이제 2옥타브 1옥타브, 2옥타브로 훈련하는 거예요. 2옥타브를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악보로 이렇게 해놨어요. 2옥타브 보면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는데 1권이 끝나면 2옥타브, 2권이 너무 재밌다,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옥타브 표시, 그 다음에 저음, 그 다음 리듬.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악보가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연주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빨리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악보를 보고 내가 연주를 하는가.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2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연세가 60세, 70세 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2권, 3권, 4권까지 이미 지금 남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된 이유는 1권, 2권 차근차근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권, 3권에는 플랫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은 리듬부터 해서 플랫으로 내가 플랫을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에는 노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곡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연습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4권에는요. 4권에는 리듬과 박자입니다. 아, 나 박자 진짜 완전 너무 못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좋겠죠. 자, 보면요. 앞에 이제 처음에 어렵지 않은 리듬에서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1번. 마찬가지로 4분음표 리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분심표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레벨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 더 향상이 실력이 아주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범연주 들어가셔서 보셔서 직접 듣고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석 4권에는 리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5권에는 꾸미무 꾸미무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들이 들어가 있어요. 악꾸미무 그 다음에 뭐 트릴 꾸미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악꾸미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악꾸미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6권이 됩니다. 6권에는 50, 레벨이 50가지가 있어요. F레벨 1부터 50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거는 멜로디는 어렵지는 않으나 악상 이러한 이러한 어떤 크레센도 메저포르테 피아노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고 비브라토도 넣어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음악적으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이나믹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향상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색소폰의 정석 6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자 낫권 자 색소폰의 정석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다 낫권은 한권에 2만원씩 되고요. 배송비는 별도로 3,500원 제주도나 다른 산간지역에는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권만 구매하시게 되면 2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정석 2권을 필요하다 3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낫권으로 구매도 가능하시고 이거를 내가 세트로 갖고 있어서 내가 시리즈로 갖고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권을 다 하시면 12만원인데 금액이 조금 비싸죠. 그래서 시리즈로 세트 색소폰의 정석 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9만 5천원에 무료로 택배로 보내드릴 거니까 받아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고 그래요. 야 정말 제대로 된 책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받아보셔서 내가 한번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가요 연주곡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다면 가요 연주하는 거에 대한 퀄리티가 훨씬 더 많이 향상이 되실 거다 라고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소폰의 정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색소폰의 정석 세트 또는 낫건 색소폰의 정석 1권 3권 4권 뭐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택배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함께 전 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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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